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. 아버지의 외도를 의심하고 차량을 막아선 중학생 아들을 차에 매단체 운전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40대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저녁 경기 부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10대 아들을 SUV 차량에 매달고 10여 분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 씨의 외도를 의심한 아들과 아내가 차량을 막으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. 함께 차량을 막다가 넘어진 A 씨의 아내가 곧바로 112에 남편이 아들을 차량에 매달고 간다며 신고를 했습니다. 당시에 A 씨의 아들은 조수석 외부에 설치돼 있는 발판을 밟고 올라서서 루프렉을 붙잡고 있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A 씨는 경찰에서 아들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고 천천히 주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.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 M-V-S-C M-V-S-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